네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 10캐럿이 넘는 18K 로즈골드와 어울리죠 아주 멋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어요 아주 품이 있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역시 핑크하고 로즈골드가 어울립니다 기본 판매가격은 3억에서 시작을 하고요 시작단가가 3억입니다 이제 특별가로 지금 12월달까지는 저희가 가격 흥정이 가능합니다 협상이 가능하고요 네 나중에 이것은 저희 쪽에 또 위탁판매도 우리가 가능하는 그런 것입니다 품질보증서 저희 한국광의 보습감정원에서 발행하는 보습감별서가 발행이 돼서 나가고요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것을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부터 진짜 흠결이 없을 정도로 이쁘죠 자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3개는 로즈 장미컷이고요 이거는 137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핑크색이 또 어울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비교 대상이 되죠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색상이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역시 공룡의 포스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1서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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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 3차 3차 2차 4차 2차 3차 3차 4차 2차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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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